턱밥 12개나 턱밥 12개나 아니 여기 뭐 사람들은 줄 알았어 사진 보는데 턱밥만 먹고 자라보니? 밤하고 오일인데 12개면은 님들 한 번에 막 1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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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랑씩 먹을봐 벼러리 저깄다 벼러리 벼러리 뭐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이제 체크인 마치고 수화물 다 보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합니다 영진씨 토론토 지금 엄청 춥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벼러또 많이 챙겨왔는데 많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항에서 나와서 우버차를 불렀구요 이제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와 눈이다 와 눈이다 우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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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인데? 레이저도 나와. 날개도 펴질 것 같은데. 갖고 싶다, 이거 5만 원이야. 대구는 눈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눈 사인들 보면 부르고 싶어서. 슈퍼텍, 구미. 강지. 아씨, 인터뷰하는데 진짜 내가 안깨서. 전달을 하나 하고 지금 다시 하나 주차할 것 같아요. 아, 똑같을 것 같다. 스트롱고 하우스라고 저 조지 스트롱고의 집인데 스튜디오 라이브도 높아하고 유명한 뮤지션들도 왔고 라이브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진 분이다 음악을 아주 사랑하는 분이다 스파트의 구름이 이거 그럼 안고 타야 되나? 어 그럼 나한테 안아줄래? 저희는 이제 오늘 캐나다 인디크 첫 일정으로 보바인스클럽에 공연을 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뭐 한다고? 혼자 갑자기 말을 하겠다? 거의 인터뷰에 특허도 있는데 보바인스클럽은 아까 저희가 인터뷰했던 조지 스트롬보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스토론토 이 주변에 많은 클럽들로 써졌는데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은 25년 된 아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지저분하고 나았고 러프한 느낌이라고 해서 저희와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하고 약간 기대하고 있고요 마음에 고향이 온 느낌이지 않을까 오늘 아무래도 공연은 잘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분위기 너무 좋아 짱이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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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can't believe it. This is so special. They are here. I can't believe it. Because of... I can't belie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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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 또 KEEP DRINKING! BAM! Hi! We are drinking boys and girls fire And you are listening the Hatsbox radio 잠시만요, 잠시만요